1조 8천억 원을 운용하는 세일런 투자 운용의 회장인 피터 세일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평균 이하의 리스크에 훨씬 큰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전략이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투자자다. 퀄리티 성장 투자는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하는 전략이다. 강력한 재무상태,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 성장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그리고 매우 주주 친화적인 경영진 등이 최고의 주식이 가진 특징이다.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지식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덜 위험하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끊임없이 수익을 안겨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세일런이 지은 인생 주식 10가지 황금 법칙입니다. 피터 세일런은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과 비견될 정도로 실력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현재는 1조 8천억 원을 운용하는 세일런 투자 운용사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운용사는 대규모 자산을 퀄리티 성장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퀄리티 성장 주식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인생 주식을 찾는 10가지 황금 법칙 2.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생 주식을 찾는 10가지 황금 법칙 이번 장에서는 퀄리티 성장 투자자가 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최고의 주식을 찾기 위한 10대 황금 법칙을 소개할 것이다. 나는 30년이 넘는 경험과 분석을 통해 이 10가지 규칙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퀄리티 성장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퀄리티와 성장이란 말을 구체적이고 대부분은 측정 가능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퀄리티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보유 자산의 질,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에 의해 판단된다. 퀄리티 4개의 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과거 실적, 2. 재무상태, 3. 그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 4. 기업 지배구조, 기업이 경영되는 방식, 그리고 성장은 해당 기업이 다음 지표들을 증대시키는 능력으로 측정한다. 1. 매출액, 2. 이익률, 3. 현금 흐름 장기적으로 한 기업의 주가 상승은 그 기업의 이익 증가와 밀접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의 주가나 신흥국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의 주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영향들은 해당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며 그 기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는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기본 요인들, 즉 매출액, 이익률,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채가 거의 없는 강력한 재무상태라는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신흥시장 상장이라는 보다 큰 리스크를 피하면 그 기업의 장기 성장 전망은 보다 확실히 주주 수익에 반영된다. 그리고 일단 한 기업의 퀄리티와 성장이 확인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 드디어 예상한 성장이 현실화되면 투자자는 우수한 주가 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퀄리티 성장 주식이 매일매일의 시장 분위기와 변동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튼튼한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이들의 장기적인 이익 증가가 지속되고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한 퀄리티 성장 주식의 장기 실적은 보장된다. 역대 자료를 조사해보면 이는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퀄리티 성장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첫 단계를 소개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최종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후보 기업군, 즉 투자 대상 유니버스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국가 혹은 그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산업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예컨대 최근의 가장 현저한 두 사례를 들자면 현금 없는 결제로의 이행 추세나 온라인 쇼핑의 증가 같은 경제 행위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그 다음 보다 자세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 10가지 특징의 기초에 해당 산업에서 최고의 기업들을 찾는 것이다. 1.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 2. 소속 산업의 우수한 성장성 3. 지속적인 산업 주도력 4.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5. 강력한 유기적 성장 6. 사업 대상 지역 및 고객의 건전한 분산 7. 낮은 자본 집약도와 높은 자본 수익률 8. 튼튼한 재무구조 9. 투명한 회계 10. 우수한 경영진과 기업 지배구조 이 모든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이 사실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스크린 과정을 통해 투자 대상 유니버스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아주 의외인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보통은 이미 잘 알려진 기존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주기의 부침을 헤쳐나가는 회사의 능력뿐 아니라 재무상태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제주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다. 끝없이 진행되는 제품혁신 주기를 주도하고 이와 함께하는 능력이다. 자 그럼 이제 10가지 황금법칙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확장 가능한 사업모델. 퀄리티 성장 기업은 확장 가능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모델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말한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크고 열려 있어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흡수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회사의 성장을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작거나 폐쇄적이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필요한 비율로 성장할 수 없다. 확장 가능성을 달성하는 여러 방법은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모델이고 두 번째는 생산능력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속 산업의 우수한 성장성. 우리는 결국은 이익이 주가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증가시키면 주가는 그 뒤를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성장은 시간이 가면서 작동하는 복리라는 특별한 힘의 도움을 받아 투자자에게 평균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성장률이 우수한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적 특성이고 퀄리티 성장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핵심 기준이다. 성장하는 산업이란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인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주기의 부침에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성장은 현금에서 전자결제로의 전환,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 인구 고령화 같은 경제적, 사업적 활동의 장기적인 변화가 그 동인이 된다. 그리고 이 뒤에는 대표적인 기업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산업 주도력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구조적이고 우수한 성장을 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이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성장성이 우수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요구되는 것은 그 산업에서의 주도적 지위이고 우리의 10대 황금법칙 중 세 번째 기준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업들은 이런 산업 주도력을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입증해온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종사한다 해도 주도 기업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기업이라면 그 수익성은 추가적인 리스크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업 주도력과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얻는 데는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 인내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 퀄리티 성장 기업들이 아주 유명한 기업인 경우가 많고 선진국 시장에서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꾸준한 업계 리더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퀄리티 성장 기업들은 복수의 경쟁 우위를 누리면서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경쟁 우위란 없으며 업계 리더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퀄리티 성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황금 법칙이다.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형태는 우수한 사업 모델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5. 강력한 유기적 성장 우리가 찾고 있는 퀄리티 성장 기업은 여러 해 아마도 10년이나 20년 동안 모든 경제 주기를 거치면서 우수한 성장을 해왔을 것이다. 모든 기업은 어떤 시점에 성장 모멘텀이 정체될 수 있지만 사업을 오래 해왔다고 해서 이것이 꼭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성장률이란 평균적인 기업이라면 이익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기에도 수입과 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다섯 번째 황금법칙은 유기적인 이익 요컨대 그 사업의 기본 사업을 통한 이익으로 그런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성장률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한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이 예컨대 5% 미만이라면 퀄리티 성장이란 가능한 10% 이상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의미한다. 평균적인 기업이 한 자릿수 후반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면 퀄리티 성장 기업은 10% 이상의 두 자릿수 비율로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 후반이고 순이익 증가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퀄리티 성장 기업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업 대상 지역 및 고객의 건전한 분산. 분산은 벌크 리스크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정 소수의 고객이 기업의 고객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고객 중 일부가 떠날 경우 그 기업에 가해질 리스크는 분명히 크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고객이 민간 부분에 대한 정치적 개입 여지가 높은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면 법 제도의 변경이 그 기업에 해를 가할 리스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사업 대상 지역이나 고객이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과 고객의 건전한 분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여섯 번째 황금 법칙이며 특히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어떤 식으로든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피하도록 경고해주는 기준이다. 7. 낮은 자본 집약도와 높은 자본 수익률 퀄리티 성장 투자자의 황금 법칙은 그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성장에 관한 기준을 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준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일곱 번째 기준인 낮은 자본 집약도와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진 수익성 높은 기업은 이 두 범주의 기준에 모두 맞아떨어지는 기업이다. 낮은 자본 집약도는 적은 자본을 아주 생산성 있게 사용하는 기업의 특징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은 자연히 여기서 제외된다. 지속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한 기업들은 원자재나 반가공품을 가지고 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대부분 제조업 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런 기업은 본질상 경계를 타며 따라서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는 퀄리티 성장 기업을 찾는 우리 선별 과정에 분명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우리가 수익성이 높고 자본 집약도는 낮은 기업을 그렇게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기업이 대개 재무 상태도 건전하기 때문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손실을 피해야 하며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8. 튼튼한 재무구조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익을 회사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해야 하는 부채가 있는 경기 민감형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건전하다 해도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압박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가 약세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 없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우리 황금법칙으로 한 것은 우리 장기적인 투자 전략의 기본이며 우리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9. 투명한 회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회계는 우리 같은 퀄리티 성장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아홉 번째 황금법칙이며 다른 황금법칙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준에 속한다. 한 기업의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퀄리티 성장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해당 기업의 회계가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관련된 투자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퀄리티 성장 기업이라면 이해하기 쉬운 회계를 할 것이며 재무제표에 보기 힘들게 작게 표시된 주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익이 쉽게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조정 후 실적과 보고 실적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기업을 찾고 있다. 특별 계정이 많으면 그 기업의 진짜 실적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특별 계정이 많은 회계는 위험신호다. 10. 우수한 경영진과 기업 지배구조 기업은 늘 그 최고 경영진만큼 딱 그만큼만 좋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는 경영진과 주주들 간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지를 찾는다. 이것이 보통 의미하는 것은 경영진도 그 기업의 주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황금법칙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은 좋은 경제성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개인 차원에서는 정직함과 경험이 요구되며 이사회부터 말단 조직까지 회사 전반에 걸쳐서는 좋은 지배구조 관행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10가지 인생 주식을 찾는 황금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이 10가지 법칙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면 투자해서 실패할 확률이 형격히 떨어지고 성공한 확률은 정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죠. 여기서 10가지 황금법칙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번째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올리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태그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두번째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올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티 성장 기업을 찾고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투자 전략이 그렇듯 퀄리티 성장 투자 전략도 리스크와 수익이라는 두 핵심 요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통적으로 이 두 요인은 함께 상승하고 함께 하락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이 중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다. 평균 이하의 리스크에 훨씬 큰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전략이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투자자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바로 그것 요컨대 보다 낮은 리스크에 보다 높은 수익이 퀄리티 성장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행복한 조합이다. 경험으로 보건대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확실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도 잘 모른다. 이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달성하는 수익이 실망스러운 때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60에서 80%가 그 펀드에 상응하는 인덱스 펀드나 벤치마크 지수의 실적에 미치지 못한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간 지평 그리고 그 과정에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양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가 감내하는 인내가 클수록 성공한 확률도 커진다. 그리고 그 전략은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신중하고 냉철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의 모토는 최고만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퀄리티 성장 투자자의 퀄리티와 성장에 대한 정의는 매우 성세하고 구체적이다. 이는 가능한 투자 자산의 범위를 여러 명확하고 긍정적인 특징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소수의 매우 견실한 상장 주식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징에는 강력한 재무상태,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 성장 산업에서의 시장 지배력,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그리고 매우 주주 진화적인 경영진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10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특징 중 일부만 만족시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정한 퀄리티 성장 주식은 모든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6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 60여 개의 기업들은 그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다.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잘 경영되고 있고 수익성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명한 경영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수익성 또한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선물을 주는 고마운 존재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식과 달리 이런 종류의 투자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투자자산보다 본질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즉 퀄리티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는 낮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익. 어떤 기업에 투자하든 기본 원칙은 그 기업의 주식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그 기업의 매출액과 현금 흐름의 증가 그리고 그 기업이 투자한 자본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즉 투하 자본 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런 지표들에서 매우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도 제공해야 한다.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주가는 감정과 투기의 바다에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에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패턴은 분명하다.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과 지속적인 수익성을 가진 기업은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면 그보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보다 투자자산으로서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이런 기업은 전체 시장보다도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셀런 세계 퀄리티 성장 펀드에 23년 전 투자한 고객들의 투자금은 523% 이상 복리로 연평균 8.1% 이상 증가했다. 그 20년 동안 이 펀드는 MSCI 선진국 지수보다 247% 복리로 연평균 2.3% 더 좋은 실적을 냈다. 이 펀드의 기준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에만 3.5배 복리 수익률로는 13.2% 상승했는데 이는 영국에 등록된 글로벌 주식 펀드들 중 3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현재 우리의 투자 대상 유니버스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60여개 기업들의 평균 자본 수익률은 연 20%이다. 퀄리티 성장 기업의 힘은 이들의 높은 수익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높은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나온다. 어떤 특정 시기의 시작 시점에 퀄리티 성장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보다 낮지만 시간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총 수익률을 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투자자가 신뢰를 갖고 예상할 수 있는 퀄리티 성장 포트폴리오의 보다 높은 수익은 궁극적으로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현저히 많은 돈을 벌면서 자본은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 가능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퀄리티 성장 기업들은 복리 수익을 내는 기계이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런 수익력은 높은 투자 수익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워렌버피시 투자는 핵심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것과 거의 똑같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그 잘 번 돈을 가지고 높은 투자 수익을 내는 곳에 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선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이런 주식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그 시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비싸 보일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싸 보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해당 기업의 자본 수익률과 주주가 얻는 투자 수익 간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 기간 이런 주식이 제공하는 실제 투자 수익은 그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한 가격과 그 후 그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새롭게 다시 평가되는 시점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원칙에 따른 매수와 매도도 퀄리티 성장 투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거나 너무 싸게 매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벌어들이게 되는 투자 수익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 퀄리티 성장 기업의 연평균 이익 증가율로 수렴된다. 다시 말해 이런 기업은 오래 보유할수록 최초 매수가는 덜 중요해진다. 만약 한 기업이 20년에 걸쳐 좋은 시기와 힘든 시기를 모두 거치면서 연평균 15%의 투하 자본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투자자의 투자 수익도 연평균 15%에 근접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이 그래프를 보면 수익의 증가가 검은색 선이고요. 그 기업의 주가는 갈색 선인데 주가는 붙임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이 이익의 성장률과 비슷하게 주가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가 매매자나 투기자가 아니라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자가 될 필요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들은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 달 혹은 1년 만에 가격이 두 배로 뛸 주식을 찾지 않는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들의 목적은 수년에 걸쳐 그들의 투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가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하겠지만 퀄리티 성장 기업은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꾸준히 제기를 간다. 퀄리티 성장 투자를 매우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보다 높은 장기 수익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 이 두 요인의 강력한 결합이다.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오래전 지적한 것처럼 퀄리티 성장 투자자는 투자 자산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속성에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다. 유일한 관심사가 투자한 기업의 현재 주가인 사람은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며 따라서 투자자와는 매우 다른 성향인 투기자로 보는 게 더 낫다. 여기까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의 진정한 의미 퀄리티 성장 투자를 지지하는 농거를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이 훌륭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이러한 투자 수익을 평균 이하의 리스크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각이다. 퀄리티 성장 투자의 매우 좋은 이점은 투자자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강한 펀더멘탈이 영구적인 자본 손실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 그 기업의 이익,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말에 따르면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집계기와 같아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바에 주가가 결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와 같아서 펀더멘탈이 주가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당연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그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내일 오를 것이냐 혹은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이 올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질 것이냐 혹은 악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런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있다면 그리고 경영진이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투자자는 분명 영구적인 자본 손실 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리스크에 대해 생각할 때는 투자자가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매일매일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퀄리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그 차이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실제로 가장 뚜렷하다는 것이다. 약세장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오면 자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에만 두 번의 약세장이 있었는데 2000년에서 2002년 그리고 2007년에서 2009년 이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소 50%나 하락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매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짧은 기간이다. 이때 아주 분명히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 재무상태를 유지해온 열악한 기업과 그저 그런 기업들은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의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파산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 혹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영구적인 자본 손실을 입게 된다. 퀄리티 성장 투자자들도 시장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강한 펀더멘탈 덕분에 퀄리티 성장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것이고 이 때문에 퀄리티 성장 투자의 경우 대개는 그 충격이 훨씬 덜 심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분명 파산할 리스크에 직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본 손실도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가 손실 형태가 될 것이다. 약세장에서 퀄리티 기업들의 주가 실적은 전체 시장보다 평균적으로 연 3-5% 더 좋았다. 보통 18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 약세장이 끝나면 퀄리티 성장 투자자는 그런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장 이후에 오는 상승기의 과실을 즐기기에 훨씬 유리한 상태에 있게 된다. 결국 그의 자본은 시장 하락을 온전히 이겨내게 된다. 투자자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상식적인 질문은 시기가 좋지 않을 때 수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왔고 부채가 없는 고퀄리티 성장 기업과 과거의 이익을 짜내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했으며 경기가 둔화되면 손실에 빠지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골머리를 알아야 하는 그런 기업 중 자신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기를 더 원하느냐는 것이다. 다른 더 위험한 기업들은 좋은 시기에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고퀄리티 성장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본이 항상 지켜질 것이며 나쁜 시기에도 살아남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우 우수한 수익성을 가진 기업은 파산하지 않는다. 매우 우수한 수익성을 가진 기업은 매우 우수한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매우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이는 기업 차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투자 수익을 견인한다. 이런 결론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기업 이익의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둔 리스크 및 투자 체계를 강력히 주창하는 것이다. 이는 퀄리티 성장 투자자의 핵심적인 믿음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정말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오직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라. 제2부는 인생 주식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제3부는 인생 주식과 퀄리티 성장 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터 세일러님이 지은 인생 주식 10가지 황금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로지 최고의 주식에만 투자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고 저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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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